경례는 충성, 필승, 단결, 강철 이런 구호가 많지만 여기는 전원이니까 전원일기에 전원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전원으로 하겠습니다. 열중샷. 부대 차려. 전원. 내리고 신고합니다. 훈련병 홍길동은 8월부로 전원부대에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전원 이렇게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요? 전원 이렇게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요? 전원.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먼저. 김수미.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먼저. 김수미 훈련병이 먼저 한다고 합니다. 네. 훈련병이 먼저 한다고 합니다. 김수미 훈련병이 먼저 한다고 합니다. 김수미 훈련병이 먼저 한다고 합니다. 김수미 훈련병으로 전원 무대로 복귀하는 거를. 복귀해? 어디 나갔다 왔어요? 사면 나갔다 오셨어요? 여기. 복귀하는 거를. 복귀해? 어디 나갔다 왔어요? 사면 나갔다 오셨어요? 해봐. 혼자 해봐. 정신 차립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나라에서 불러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앞으로 2, 3년 있다 죽을지 모르지만 제 유골은. 제 유골은. 유골은. 왜 유언을 하십니까? 제 유골은. 아니, 국민 민주에도 해도 해도. 전입신 건데. 여긴 전입신 겁니다. 여기 얼차라도 줄 수 없고. 어떻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입신고까지는 김수미 선생님 제가 민망한데 어쨌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 C자 빼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수미 훈련병. 네. 앉을 수 있습니까? 네. 앉어. 일어나. 다 앉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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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건 훈련병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건 훈련병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 훈련병 김용건은 8월부로 전원부대 명 받았음을 이에 신고합니다.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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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전원. 쉬어. 아니, 나 안고 싶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시합니까? 나 무시합니까? 나 무시합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같이 영화를 촬영한 기념으로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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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합니다. 본인 김수민은 8월부로 전원부대에 입당하는 것을. 입장. 입당하는 것을. 입장. 이에 신고합니다. 전원. 좋습니다. 열이하십시오. 네.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 멋있습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쉬십시오. 방에 가시겠습니까? 아니, 총을 좀 닦아야 되겠습니다. 총을 좀 닦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총기 수리하고. 저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대대장님. 대대장님. 어떻습니까? 자세가. 그래도 저 연세에 살아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대단하십시오. 이계인 훈련병 신고받겠습니다. 네. 전원. 전원. 훈병 이계인은 8월부로. 신고합니다, 빠졌습니다. 전원 신고합니다. 이계인 장병. 네. 빵. 틀렸어. 빵. 틀렸어. 네. 알겠습니다. 이계인 훈련병 신고받겠습니다. 예. 전원. 전원. 훈병. 신고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야잇. 아호호, 티켓. 야잇. 아호호, 티켓. 다시. 신고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전원. 전원 신고합니다. 네. 전원. 전원. 신고합니다. 훈병 이계인을 8월 9로 전원부대 2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전원. 전원. 네.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숨차. 아, 숨차. 네. 아, 숨차. 총 하나만 남았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고하겠습니다. 전원. 전원. 신고합니다. 훈련병 조하나는 8월 9로 전원부대에. 뭐지? 나가! 아, 오빠. 알겠습니다. 오빠. 아, 오빠. 알겠습니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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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네가 혜리야. 아, 오빠. 네가 혜리야. 아, 오빠. 어디서 오빠로, 오빠로. 정신차요. 같이 군복 입은 게 창피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조하나 훈련병이 패스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조하나 훈련병은 얼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조하나 훈련병은 저 늦지나무 한 바퀴 달려오는데 3초 드리겠습니다. 실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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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1. 오빠. 오빠. 1. 2. 2. 3.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뒤에서 보니까 교우관이 형편없어. 교우관이 형편없어. 이 아이들보다 못해. 네, 죄송합니다. 그런 척은. 쪼그래뛰기. 쪼그래뛰기. 쪼그래뛰기요? 쪼그래뛰기. 쪼그래뛰기. 쪼그래뛰기요? 제가. 제가. 다섯번 시작. 제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체면이 말이 아니네, 체면이. 체면이 말이 아니네, 체면이. 체면이. 부대 차렷. 일종. 샷. 부대 차렷. 부대 차렷. 부대 차렷. 이모 훈련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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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열. 종대 해체모여. 해체모여. 가면 안 되죠? 전체 뒤로 돌아. 하나, 둘. 하나, 둘. 왼발, 왼발. 왼발을 맞춰. 하나. 왼발을 맞춰. 왼발. 왼발. 뒤로 돌아. 하나. 갓.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렸어. 네? 안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렸어. 하나. 걸음 밟고 갓. 걸음 밟고 갓. 이거 어떻게 하더라. 뒤로 돌아. 하나, 둘. 하나, 둘. 좌양 앞으로 갓. 왼발. 걸음 밟고 갓. 어떻게. 뭐야. 제자리.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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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잘했으니까 전방에. 어머니 세 번. 시작.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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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납니다. 어머니 부르면 아버지도 불러야겠죠? 네, 아버지. 아버지 3창 하겠습니다. 아버지 3창 시작.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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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노?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뭐 하시노?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대장님 훈련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장님. 오늘 내 뒤에서 보고 점수를 매겨서 이 개인 합장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네. 자, 이등병. 자, 이, 이세인. 으악! 이 개인 훈련병 위치로! 고맙습니다. 이세인. 으악! 이 개인 훈련병 위치로! 고맙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등병이 제일 밑이야? 이등병이 시작이야. 시작이에요? 시작할 때 이등병. 경리 안 합니까, 경리? 아니, 이게 추수합니다. 경리 안 합니까, 경리? 아니, 이게 추수합니다. 천 원 오고 계십시오. 들어가. 1등병! 조하나. 조하나 1등병. 조하나 1등병. 1등병이요? 1등병이에요? 제가 더 높아요? 제가 더 높은 거예요? 1등병이야. 개인이 봐도 미네. 이거 뭐야? 아니. 넌 2병 아니야. 여기 1병인데.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 아, 잡고 있쇼. 잡고 있쇼. 잡고 있쇼. 네. 아니, 어떻게 조하나 양보다 적십니까? 아니, 왜. 전 원! 계급이 낮아요. 키가 작잖아. 아니. 쟤 미칩니다. 쟤 미칩니다. 이거 반납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병 임오일호. 병장 김용건. 수고했어요. 차렷. 대전기 대회와 등립. 전 원. 전 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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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